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가 당정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한동훈 여당대표가 사면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자 곧바로 대통령실에서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JTBC와의 통화에서 선거 민주주의를 해친 범죄라며 반성과 인정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 재개가 맞는 건지 의문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복권에 공감 못할 국민이 많을 거란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 등 아직 절차가 남아있고 명단이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복절 특사 복권안은 오는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됩니다. 친윤계도 한 대표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JTBC에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과 소통할 수 있는 공식 통로를 놔두고 특정 언론에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야권 인사를 사면복권하는 건 역대 정권의 관행이라고도 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놓고 야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규탄 대회에서는 대통령 탄핵 요구가 쏟아졌고 다음 주에 예정된 광복절 경축식에는 민주당도 참석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김형석 관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규탄 집회가 독립기념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전국비상시국회의 등 제야단체와 주요 야당 인사들은 역사 부정 세력을 끌어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을 외쳤습니다. 제2의 독립운동이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도 윤 대통령이 이 인사를 계속 고집하고 눌러 앉힌다면 이것은 100% 탄핵 사유라고 생각하는데. 뉴라이트 인사를 임용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역사 부정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시인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탄핵을 받아 반드시 물러나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도 일제히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JTBC에 확정은 아니지만 행사에 불참할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도부가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전해들었다며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조국 혁신당과 진보당은 경축식 불참을 선언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광복회도 식민 지배를 정당화한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에 앉아있게 된 것이라며 14일 윤석열 대통령 초청으로 열리는 오찬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기로 한 상태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배드민턴 협회의 뜻을 거스르는 선수를 국가대표에서 뺄 수 있는 협회 규정에 대해서 어제 JTBC가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회는 그 조항이 14년 전부터 있었던 거라 안세영 선수를 겨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협회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크면 결국 선수들은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작성된 대한배드민턴협회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파리올림픽 5개월 전입니다. 국가대표 제외 지침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제외 기준을 마련했다고 적었습니다. 신설한 국가대표 대상 제외 기준은 회의록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횟수와 경중에 따라 국가대표 자격을 얼마나 박탈시킬지 기준들이 추가됐습니다. 특히 협회의 정당한 지시를 3차례 이상 따르지 않으면 최대 영구 제명이 가능한 기준도 신설됐습니다. 해당 조항들이 만들어지기 전인 지난 14년간 징계당한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배드민턴협회는 국가대표 제외 조항은 2010년부터 존재했다며 안세형 선수가 아니라 지난해 음주 후 훈련에 불참한 선수를 계기로 재정비한 것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자 등 일부 조항은 지나치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커 시대에 맞지 않는 조항이라는 지적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JTBC 김휘란입니다. JTBC 김휘란입니다.